강철 깃발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이 점령됐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한 몸처럼 돌격하는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자네의 힘은 보는 이에게 용기를 주는군 모두 합격하는군 강철 군주들처럼 말이지 저 괴물이 중단시켰군 그 위치, ya? 네, 죽을래 루이, 루이, 루이 루이, 루이 루이 비거정이 점령될 뿐 lotta 아균이 거점 어드밴티지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켜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영환이죠. 한 번 더 다 germ riser. 더 이상은 어드벤티지로 하는 거였それでは 안전하게 살았겠다. 이번엔 우승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뭐 이 거점에서. 소멋게 휘핑을 내줘요.. 소멋게 휘핑을 뱉는게 지났어요. 어시부터 창업이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줄지어선 노예물이 같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위로 붙이는 거야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위로 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한 몸처럼 돌격하는군. 자네에게 맞서는 건 어리석자나 하는 짓이겠어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승리가 가까워졌군.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게. 놈들도 마찬가지일 테니. 무력화시켰군. 승리가 가까워졌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거점을 무력으로 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될 것이오. 더 강해진 것 같나? 그래야지.